TV조선 조선의 사랑꾼 터졌다 박수홍 김다혜 러브스토리 예능 1위 사랑이란 벤자민 프랭클린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고 사랑스러워져라 조선의 사랑꾼 첫방 터졌다 분당 최고 시청률 8% 박수홍 진심 통했다 조선의 사랑꾼 동우시간대 시청률 1위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마가복음 10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파일럿에서 정교 편성으로 돌아온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은 첫방송부터 시청률 6.1% 분당 최고 시청률은 8%까지 찍으며 지상파 포함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해 2대 사랑꾼 박수홍 부부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조선의 사랑꾼 첫방송 시청률은 이날 방송된 종편 전체 프로그램 중 가장 높았고 월요일 전체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도 최고 수치로 시선을 강탈했죠 2호 사고 타깃 시청률 또한 수도권 1.4%로 연령 불문 핫한 방송률을 보여줬는데요 시청자들은 어려운 상황을 사랑으로 함께 헤쳐온 박수홍 부부에 대한 따뜻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26일 방송된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박수홍, 최성국, 박경림, 오나미, 임, 나라, 오, 엠씨가 한자리에 모여 1대 2대의 사랑꾼들의 일상을 역받았죠 먼저 박수홍은 최악의 상황에서 각종 루머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자신의 곁에 있어준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밝히며 감동적인 러브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박수홍 아내 김다혜의 모습이 공개되자 MC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아내의 미모에 놀랐죠 박수홍은 내 아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돌처럼 예쁘지 않아요 라며 꿀이 뚝뚝 떨어지는 너스레를 떨었으며 제작진은 장나라씨 닮은 것 같다고 이야기해 공감을 샀습니다 박수홍, 김다혜 부부는 매니저와 함께한 저녁 식사 이후 본격적인 연애 스토리를 공개했는데요 둘은 한 자선 행사에서 처음 만났지만 서로 첫인상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수홍은 아내가 쌀쌀 맞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박수홍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박수홍은 아내에게 빠져들었고 1년여간 운전기사를 자처하며 아내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아내 김다혜는 마음을 열길 잘했다고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김다혜는 박수홍의 가정사 근거 없는 루머와 악플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휩싸였죠 김다혜는 두 사람의 고통이 배가 된 상황에도 혹시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택시로 30분 걸리는 거리를 오가며 곁에 남아 막았다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죠 이에 박수홍은 우리를 보고 매니저 이사님이 한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진흙 속에 핀 연꽃 같은 사랑이라는 말이다 진짜 둘밖에 안 남았다 가족들도 다 반대하고 결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당시를 회상했죠 아내 측 반대도 극심했다 그러나 박수홍마다 10살 위인 김다혜의 아버지 장인 형님은 당신은 큰 도둑 같은 사람이다 내가 이 결혼을 정말 반대하지만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았냐 남이지만 같은 편이 되줄 테니까 힘내라라고 박수홍에게 말하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박수홍은 따님과 살면서 늘 이야기를 기억하겠다고 대답했다며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죠 당시 아내가 오빠는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나가서 열심히 돈 벌게요 라고 답했다는 박수홍은 그런 사람과 결혼하지 누구랑 결혼하냐며 아내에 대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결혼식에서 프랭크 시나트라에 마이 웨이를 틀고 싶다며 VCR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박수홍은 그 당시 아내에게 나 때문에 혼사결도 크게 맡겼고 우리 둘이서 버팁시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어떻게든 돈 벌게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돌아봤습니다 저도 어제 조선의 사랑꾼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는데요 사랑꾼 박수홍 김다희님 두 분이 정말 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우회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DIP